신발 신고 뭐할까? 허은실 글, 박오희 그림 끈 있는 신발, 끈 없는 신발 구멍 뚫린 신발, 반드러온 신발 신발은 왜 신어야 할까? 신발은 소중한 발을 보호해 주거든 울퉁불퉁 자갈길도 괜찮아 등산화 신고 딸그락 딸그락 미끌미끌 무릉덩이도 괜찮아 장화 신고 철벅 철벅 신발을 신으면 신나게 놀 수도 있어 징이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뛸 수 있어 축구화 신고 뻥뻥 바퀴가 있어 빨리 달릴 수 있어 인 라인 스케이트 신고 쌩쌩 날씨에 따라 신는 신발도 달라 추운 날 폭신폭신한 털 신고 아이 따뜻해 더운 날 발가락이 모이면 샌들 신고 아이 시원해 그 뿐인 줄 아니 신발을 신으면 멋진 일도 할 수 있어 발레리나는 분홍색 토 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톡톡 빙그르 빙그르륵 잠수부는 길쭉한 오리발을 신고 물속에서 탐벙 탐벙 참벙 참벙 생김새도 가지가지 쓰임새도 가지가지 오늘은 무슨 신발을 신을까? TD